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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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들어오고 나서 봤거든 야씨 난리 났어 왜? 나 아까 나가다가 야 아 추워 추워 이거 좀 들어주라 나 이잔 이잔 먹으면 졸린대 이잔 아니어도 자던데 머리 아야야 눈을 자는거 아니었니? 머리 아야야 아 진짜 많이 드는데 맘에 들어? 괜찮지 않아 이거? 이게 택배 갈 때 애 좀 껴줘고 얘 안되겠다 너무 많이 먹더라 아니 인선이는 많이 먹지마 계속 먹던데 작게 작게 계속 먹더라고 아 막 그 그런 같은 소리 하지말기 우리 임선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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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슨 범죄자야? 하하하하 범죄자 있어 내일 내일 내일은 시럽 구원해 주셔 우리 콩셀이네 이거는 근데 냄새 진짜 좋다 이거는 고생하는 우리 제넬스키 죄송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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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여기 이게 여기 어디라고? 성골산? 저 위에 가야 되는 거 아냐? 저 위에 막 이런 거 타는 거 있구만 이런가 봐 아 저 힘들겠다 안 가야겠다 이건 진대요 검색하지? 자연해온 거지? 유생이 오빠 왜 그리로 가? 엄마 신발 벗고 가야 돼 뭐라고 신발 벗고 가야 돼 이거 뭐야 여기 뭐라고 가야 돼 유생이 여기 뭐라고 가야 돼 신발 벗고 구물에 올라가세요 아빠 어디 있어? 아빠 어디 있어? 괜찮아 오 재밌다 아 괜찮네 잘하나 봐봐 얘 아빠 보고 기다려 기다려 정빈아 로봇 갈 거야 신소원 바이바이 남날놀이 그거 따프 Barack아 shoulder 와? 카키 이유icer 너 왜 나와? 오빠 너무 세개? 그만! 렐미나 렐미나 계속 믿기게 해 깎게함 잼손아 알았어 일로와 다연아 일로와 이마 해줄게 아빠가 가라 그렇게 이제 모두 없는걸로 바꿔주죠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 놀고있어 아빠가 바꿔줄게 온장아 위에 기둥잡아 옳지 와 위험하다 엄마야 여긴 어딨어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오진아 저 미그런지 타고 내려오면 되겠다 여기 되게 잘 돼있네 천천히 뭐하나 계산오면 항상 들리는 여기 계산이 많죠 안녕하세요 포장이요 계좌번호 붙었나요? 아 네 3만 2천원은 입금해주세요 3만 2천원이요? 네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스프레이션이고요 3만 2천원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음 아 아 아 아 아 아 김을 달에 꾸면납니다. 저가 다 인정해요. 어? 우리 또 선생님. 선생님. 애기나 조금 뒤로 빼고 해주시죠. 한 번에 애기. 좀 뒤로. 담배 피고 싶다. 이거 스키 먹을 거. 이거를 반을 자르고 좀 이 정도 이렇게 할까? 아 이거 통으로 올리는 거 아니야? 네? 이거 통으로 올리는 줄 알았는데? 통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을 거 같아서. 어떻게 하겠네. 쌈장 성적이야. 나는 재워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. 아 기다려봐. 끓은 다음에 쌈장을. 그치 그치. 잘라서 살짝 한 번 더 꼬기는 거 아니야? 응. 뭔 소리야? 이거 던졌네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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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. 칼. 칼 뜬 거 보이나? 원래 잘 안 잘리거든. 잘 잘리는데. 엄청 잘 잘려. 아까 내 손 잘릴뻔했어. 칼. 지구 칼. 김두기. 그래. 뒤부터 썰어. 그치? 나 지금 그 생각했어. 잠시만요. 뭔 소리야 뭐야? 나 왜 우리? 나 왜 그런데? 고춧가루 이거 괜찮더라 가운데 열어 인마 자동차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먹자 고추 맛있어 맛있어? 난 이게 왜 항상 포커스가 안 잡히지? 내가 못 잡는건가? 그래도 뒤가져 아, 뜨거워 아, 뜨거워 아, 뜨거워 아, 뜨거워 아, 뜨거워 야, 야, 기름 빼줘 아니, 기름 한번 빼줘 야, 나무랑은 빼 아니, 그릇, 그릇아, 나무랑 없잖아 으악! 으악! 야, 잠깐만 그냥 기름 빼줘 아, 못 빼줘 야, 넌, 넌 잘하잖아 너는 고프가 높아 고프가 높아 고프가 높아 우리 형편이 잘 찾는가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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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약간 심장에 넣은 느낌이네? 아니야, 전혀 아니야, 진짜 그냥 맛있는, 엄청 맛있는 쌈장 맛이야 다 넣는거야? 네 야, 이거 맛있지? 응 약간, 양념치킨 느낌이야 약간, 양념치킨 느낌이야 야, 어떻게 양념치킨을 비교하냐 응, 이거 먹으러 이게 느끼한거 먹다가 삼겹살을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 응 텃바르고 맛있네 하아 아니야, 근데 내가 똑같은걸 두 번 했으나 근데 닌텐도 뭐가 얼마나 넣은다고? 이렇게 나오잖아, 1금 아, 1금 나오지 1금 나오잖아 이 사이쿠처럼 생겨가지고 이 새끼 요새 하트도 하있어 응, 맞아 강동에서 왔나 야, 저 아저씨 뭐 걸었다 빠가살이다 소리가 빠가살 저건 대낚시가 아니야, 근데 소리가 빠가살이네 강울낚시 오 уз 찾아서 호주 공원 엔 hike 성hur 엔 ree 나